얼마 만에 오래 하신 거예요? 한 2, 3년 됐나요? 네, 2, 3년 됐어요. 커피 났다가 제가 결혼하면서 애 있는 친구가 보다... 원래 결혼하면 이제 RC 인생이 조금 이제... 엔진 아저씨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엔진 아저씨 돈 많이 들어가죠. 자, 오케이. 제가 경쾌한 주행 한번 해볼까요, 제가? 경쾌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경쾌한 주행. 자, 빠르죠? 네. 자, 회전 회전 회전. 오오오! 회전. 이거 타이어 드리프트에 끼면 드리프트 되거든요. 물론 점프로 하면 안 되겠죠. 그렇죠. 드리프트가 재밌겠다. 드리프트 타이어 16,000원 정도 추가하시고요. 괜찮습니다.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. 한작에? 아니요. 한 대분에. 한 대분에. 이거 드리프트 하면 멋있어요. 그리고 얘가 조형성이 되게 좋아요. 이게 가상대가 20만원대 초반인적이라고 하고 조형성도 있어요. 쇽도 올쇽이고 올베아링에다가 달라졌어요. 이거 시합하면 되게 재밌게. 여러 방안에. 내 친구도 보여주고 싸라고 했다. 네. 그러니까 이거 두세명 가지고 같이 시합하면 재밌어요. 자. 독도.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반차하고 틀어있는 샤프트차는 모래에서 가시게끔 모래에서 가시게끔 샤프트차를 밀폐 방식입니다. 독도. 아니. 그 친구는 지금 저 조종기가 있어요. 아. 그래. 그 차가 사서 얘기해요. 독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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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도.